안녕하십니까 엑소옥 듀오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즈제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5월 31일 오전 4시 48분 47초에 이즈제도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97.5km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또 치고 올라오면서 보시면은 오가사와라에서 본인 아일랜드에서 또 치고 들어오고 있죠. 이 마리아나 라인,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이 라인이 또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움직이면서 또 이제 일본에 또 일본을 또 이제 계속해가지고 다시 서큘레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이 패턴을 보면은 이 괌이라든지 마리아나 있죠. 그러면서 그 화산섬 오가사와라 이제 이즈제도를 치면서 시작이 되고 컨트롤 타워가 그쪽의 헤드커턴트인데 본부 그러면서 이제 그 대만, 뉴질랜드, 그 다음에 바누아토, 그 다음에 바누아토와 솔로몬 사모와 통과 피지크 쪽도 치겠죠. 그러면서 이제 파피안 위기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Y자를 그리면서 이제 그 난세이 제도 대만에서 그 어디죠? 저기 연합군위를 거쳐가지고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구마모토를 치면서 구마모토에 상류를 해가지고 이제 중앙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도쿄까지 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마모토에서 이제 물론 가고시마도 치겠죠. 자 가고시마 구마모토, 미야자키, 오이타, 에이메, 카가와, 와카야마, 기후, 나가노, 시조카, 야마나시, 도쿄23구, 도쿄에 다마시를 치고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또 금세 또 이 그 오가사와라 그랬더니 마리아나 제도, 이즈제도를 치면서 다시 또 뉴질랜드, 통과, 피지, 바누아토 그러면서 또 파피안유기니 또 Y자를 그리면서 다시 대만, 다시 완세이지도, 다시 요나쿠니, 그 어디죠? 저기 오키나와를 치고 올라오면서 도까라 뭐 이도만 쭉 치겠죠. 그러면서 다시 그 가고시마 구마모토, 미야자키, 에이메, 카가와, 오사카, 기후, 나가노, 시조카, 야마나시, 도쿄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그 이제 그 알류산, 쿠리엘, 캄차카를 치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그 있죠. 북쪽은 따로 치는 겁니다. 아오모리, 호카이도, 네무로, 쿠시로, 독가치, 우라카와, 히타카, 소라치, 루모이를 치겠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법칙에 따라서 바누아토와 그러면서 또 그쪽을 치면서 또 또 이 도호쿠, 미나미 도호쿠,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상황에 따라서는 이와 때까지 치겠죠. 최근에는 이제 이쪽 라인, 이 라인도 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니가타, 야마가타, 아키타. 이 니가타, 야마가타, 아키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또 치고 있죠. 최근에 그 올림픽, 도쿄올림픽 때문에 좀 시끄러운 이 저기 시마네현, 시마네현 바로 위쪽에 독도를 표시했죠. 일본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하고 해보자고 해서 뭐 당신들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참 최악으로 기싸움을 하자는 건데 지금 그럴 여유가 있으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시고 후쿠시마와 박류는 왜 하고 오염수는 지금 야마구치, 히로시마, 시만의 도토리, 오카야마 효골도 치죠. 과거와는 없던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과거와는 달리 난세이 오키나와와 가고시마, 구마모토, 미야자키, 오이타를 치면서 시코쿠의 에이메, 고치, 카가와 도쿠시을 치죠. 그러면서 또 여기 야마구치, 시만의 히로시마, 도토리, 오카야마 효골을 치고요. 최근에는 또 이쪽도 칩니다.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도 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쪽에 간사이지역에 교토 오사카, 야가야마 치면서 주부지방을 또 칩니다. 이지카와, 도야마, 기후, 나가노, 또 이쪽이 아이치, 시조오카, 야마나시를 치고 그래서 또 간도를 치죠. 군마, 도치게, 사이타마, 도쿄, 가나카야마를 또 칩니다. 그러면서 또 뉴질랜드 업체에 따라서 또 여기를 치죠. 도쿠오쿠 지역을 또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그 다음에 또 북쪽의 알류산 쿠릴, 캄차카를 치면서 또 호카이도를 치죠. 호카이도 아우머리. 그러니까 일본 전역이 지금 뭐 어떻게 손쓸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즈제도에 오늘 이즈제도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5월 31일 오전 4시 48분 47초에 4.9의 강제니 이즈제도에서 5월 31일에서 과거의 이즈제도를 보니까 제가 과거의 이즈제도에서 1930년 11월 26일 날 이즈제도에서 오전 4시 시간도 비슷합니다. 오전 4시 23분 53초. 오늘은 오전 4시 48분 47초에서 5월 31일 2021년 1930년에도 오전 4시 2분 53초. 비슷한 시간에 11월 26일 1930년도 이즈제도를 쳤습니다. 6.9입니다. 이 당시에도 보시면 여기 화산섬을 칩니다. 화산섬을 3월 11일 날 쳤죠. 6.7의 강제니입니다. 1931년입니다. 이때 치면서 큰 이쪽 항상 제가 봤습니다. 이쪽 라인이 여기가 항상 본부라고요. 컨트롤 타워라는 얘기입니다. 헤드쿼터. 이쪽을 치면서 여기서 이 지하인 해저 화산이 크게 요동을 쳤어요. 크게 하면 6.7. 그러고 나서 움직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천천히. 지금은 일주일 단위로 막 움직이는데. 이때 당시에는 천천히 움직인 겁니다. 3월 11일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치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여기를 친 겁니다. 여기 이즈제도. 이즈제도에서 6.9. 그럼 이즈제도의 6.9를 탔을 때. 그 이후에 한번 봅시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7.7이에요. 7.7. 혼슈. 혼슈인데. 지금 위치를 보시면은 이 도쿄 쪽이에요. 7.7. 도쿄 이 간도 쪽이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트 코스트 오브 혼슈로 써있죠. 네어 디 이스트 코스트 오브 혼슈. 제팬. 7.7의 강진. 여기는 그 안또 지역이랑 가깝잖아요. 지금 도쿄 보이죠. 여기 도쿄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도쿄 쪽이에요. 대구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쿄를 곧 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코하마 보이죠 글씨? 도쿄. 도쿄에요 지금. 7.7. 그러면 후지산도 친다는 얘기. 그러면 도쿄 수도 직화 지진.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2021년 5월 31일에. 가까운 시일 내에. 6월달 언저리가 될 수도 있고. 5월 30일이 오늘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후지산을 또 치겠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1930년 보십시다. 보시면은. 혼술을 지금 치고. 여기 지금 6.9를 또 치죠 지금. 여기는 말씀드렸던 이즈 제도. 이즈 제도를 쳤어요. 미얀마. 지금 비슷합니다. 7.4. 최근에 중국 미얀마 국경에서 지진 나죠. 윈란 따리. 따리죠. 양비씨엔. 말씀드렸죠. 계속 지금 세울 수 없는 지진이 나고. 여기다가 칭하이의 7.4 나고. 중국의. 2021년도. 그런데 지금 최근에. 1930년 12월 4일에도. 역시 미얀마. 미얀마가 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윈란의 따리씨엔. 중국에서 지진이 나고 있잖아요. 비슷하다는 얘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타이완의 6.3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이완의 6.3. 여기를. 보시면은. 미얀마를 치고서 타이완. 지금 거의 비슷해요. 지금 캘리포니아 있고. 타이완 또 치죠. 멕시코 치고. 우리가. 지금. 또. 걸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미국 쪽.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과거의 히스터디를 찾아 나가면서. 미국 쪽에. 미국 쪽에 지진이. 계속 지금 발생이 되는 게 보입니다. 미국 쪽 조심해야 됩니다. 또 미얀마 또 7.6 쳤죠. 뉴질랜드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 7.4. 이건 무슨 얘기에요. 이지 제도에서 뉴질랜드를 또 치니까. 다시 또. 혼슈를 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또 뉴질랜드 올라오죠. 인도네시아 계속 치죠. 6.6. 인도네시아 6.4. 그러면서 호카이도를 치지 않습니까. 6.3. 그렇죠. 호카이도. 그러면서 이제 또. 창국 31년 3월 9일 날. 혼슈 7.8. 7.8 강진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치를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도흑구 지역 쪽으로 보입니다. 아까는 도쿄 쪽이었죠. 여기는 지금 위치를 봤을 때. 도쿄. 저기 저. 도흑구 쪽. 도흑구 지방으로. 동북 지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센다이 라고 보이죠. 여기 센다이 보이고요. 후쿠시마 쪽. 센다이. 여기 센다이가 보이고. 센다이가 보이고. 이쪽이니까. 이와떼 아우모리. 아우모리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와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죠. 결국은 이즈제도. 이즈제도 오가사와라 마리아나제도. 이쪽이 헤드쿼터 본부. 컨트롤타워라는 얘기에요. 보십시오. 계속해서 7.8. 7.8. 그리고 다시 화산섬을 또 쳤어요. 6.7. 다시 또 마리아나 법칙에 있어. 또 화산섬을. 여기를 칠 때. 제가 말씀드린 이쪽을 칠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쪽을 칠 때는.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에 다시 2021년도로 돌아가겠습니다. 2021년도에 다시 돌아가면은 이즈제도 오늘 5월 31일 4시 48분. 이 이즈제도의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진이 도쿄를 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후지산도 같이 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